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도 서초동이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선자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7차 공판이 열린 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쟁점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가고 있어요. 이 사건의 쟁점은 유동규와 김용 사이에 돈이 오고 갔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남욱 씨가 유동규 씨를 통해서 김용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경선자금을 마련해달라, 20억을 해달라 이 부탁을 받고 네 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남욱이 돈을 마련해요. 그러면 본인의 측근인 이몽주 씨를 시켜서 본인의 측근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를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정민용 변호사에게,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씨한테 전달을 하고 여기까지는 다툼이 없어요. 다들 인정을 하고 증거로도 뒷받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에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느냐 마느냐. 유동규는 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김용은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애시당초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 이게 날짜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어요. 오늘 증인신문은 이몽주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몽주 씨는 남욱의 측근이고요. 남욱의 심부름으로 정민용에게 돈을 전달한 일부긴 하지만 일부 돈을 전달한 인물인데 그러면 이 돈 전달 과정에 가장 초기 단계에 있던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몽주 씨의 증인신문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메모를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메모지를. 남욱 씨가 시켜서 작성한 메모인데요. 그 메모에는 뭐가 써있냐면 내 차례 날짜별로 금액이 써 있습니다. 이 날짜에 이 금액을 내가 정민용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이 날짜가 특정이 되면 그 다음 한두 단계를 더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를 전달했던 사람인데 이 메모 전달 과정은 작년 10월 6일에 남욱 씨가 조사를 받다가 이몽주 씨한테 전화를 해서 그 메모 너보고 작성해놓으라고 했던 거 그거 검찰로 좀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해서 이몽주 씨가 남욱의 지시를 받고 작성했던 메모를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다가 검찰에 제출한 날입니다. 10월 6일은 유동규 씨가 검찰과 4시간 반 동안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면담을 한 날이기도 해요. 이날 이몽주 씨가 남욱의 심부름으로 그 메모를 임의 제출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메모의 제목이 이래요. 리, L-E-E, 리스트, 괄호 열고, 골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리 리스트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이거 이재명의 리 를 쓴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메모 작성자 당사자가 증언을 하는데 리, 리스트라고 쓰는 리는 본인의 이름, 이몽주의 리를 쓴 거다. 괄호 열고 골프는 뭐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골프 내기한 것처럼 보이라고 골프라고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메모 제목이었다는 게 오늘 처음 확인이 돼서 조금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남욱의 진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몽주의 증언 그리고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민용의 증언 그리고 유동규의 증언까지 종합을 해서 보면 이 메모에 적혀있는 날짜가 틀립니다. 틀려요. 이 메모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4월 25일 다시 1 4월 25일 두 번째는 5월 30일 다시 5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는 없어요. 월만 6월 다시 1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2일 다시 1억 4,300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례 중에 세 차례는 일자까지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월 2일을 빼고는 1차, 2차에 4월 25일, 5월 31일은 날짜가 틀리다라는 게 그간 법정 공판 과정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민용 씨는 예를 들어서 4월에 처음 내가 이몽주 씨한테 돈을 받은 날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4월 말이긴 한데 나는 주중이라고 기억한다. 왜 그러냐면 이몽주 기억에 의하면 내가 운동하고 나서 운동 끝나고 만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운동은 주로 주중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7시쯤이 되니 평일 저녁 7시 이후에 만났을 거다. 그리고 사무실에 갔더니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서 아마 저녁 시간이 맞을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몽주 씨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요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4월 말, 5월 초였던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날짜나 요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쯤에 이몽주 씨하고 정민용 씨 또는 남욱 씨까지 포함을 해서 통화가 굉장히 자주 오간 날이 있고요. 이몽주 씨하고 정민용 씨 사이에 장시간 통화가 이루어진 날이 있습니다. 한 30, 40분 통화가 이루어진 날이 있어요. 그날이 4월 27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몽주 씨가 4월 25일이라고 메모를 써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월 25일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민용 씨는 평일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4월 25일 그 즈음의 평일은 4월 27일 그 정도로 특정이 돼요. 왜냐하면 4월 27일에 장시간 통화를 한 기록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몽주 씨 메모가 날짜가 좀 부정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남욱 씨가 이몽주 씨한테 메모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내 생명줄이다. 그러니까 날짜하고 금액을 좀 메모를 해놔라라고 요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이몽주 씨가 본인이 돈을 전달한 정민용 씨하고 만나서 그 날짜를 상의하기도 하고 대조해보기도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작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남들이 못 알아보게 암호처럼 작성을 했는데 아니 이게 일요일인지 평일인지도 모르고 4월 25일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기억이 명확치 않으면 달력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 전후에 내 스케줄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일요일인 4월 25일을 썼을까.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더더군다나 4월 25일이라고 쓴 이유는 보통 월말에 돈을 줬다. 그래서 월말 중에 그냥 어바웃 대충 쓴 거다. 이거는 그 메모를 작성하게 된 계기 그리고 실제 메모에 적힌 날짜가 서로 뭔가 언밸런스하죠.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윤형이 이봉주한테 돈을 받고 유동규한테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는 하루 이틀 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규 씨가 돈을 받은 날짜는 4월 27일에서 4월 30일 7890 이 나흘 정도로 압축이 되죠. 그리고 유동규 씨는 본인이 그 돈을 받은 뒤 당일에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월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4월 27, 8, 9, 30일 사이에 이때 이제 전달이 됐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2차 전달 유동규가 5억 받아서 김용한테 3억 줬다고 하는 날 이날이 바로 그 본인의 아파트 포레나 광교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그날이에요.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 버스정류장 앞에는 도저히 차를 세우고 사람을 기다리고 차 안에 타서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장소가 못 됩니다. 주차단속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이런 장소에서 도저히 그럴 만한 장소가 못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 바로 그날 그날은 유동규 씨가 받은 건 6월 7일로 특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몽주가 제3자로부터 돈을 5억을 받아서 바로 그날 정민용한테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돈을 받은 날 쓴 차용증이 나왔거든요. 그게 6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6일에 차용증 쓴 날 돈을 받아서 정민용에게 전달했고 정민용이 하루 이틀 뒤에 유동규한테 줬다고 하니까 6월 7일이나 8일이 되죠. 그런데 6월 8일은 정민용 씨가 산청에 갑니다. 자기 차를 타고 산청에 가는데 그게 이제 하이패스 기록 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6월 8일은 아니다. 6월 7일 나무기 미국으로 출국한 날 유동규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을 김용에게 언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가 며칠 뒤에 준 것 같다. 아마 일주일 이내에 줬다. 이 정도로 또 범위를 넓혀서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6월 7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적어도 2, 3일은 지나고 줬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가 어느 정도 일주일 상간으로는 특정이 됩니다. 3차 전달한 것은 6월 30일에 유동규가 돈을 받았고 그 직후에 김용에게 줬다고 하니까 그 일주일 이내간 7월 초가 되겠죠. 이때 김용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정이 됩니다. 마지막 4차는 유동규까지만 돈이 갔고 김용에게는 돈이 전달 안 됐으니까 이거는 따져볼 필요가 없는데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이 세 차례의 시기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돈 전달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공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이 정도로는 특정이 되는데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 검찰이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일주일, 예를 들어서 세 차례의 일주일이면 3주에 가까운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을 전체를 내가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방어권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중에 하루라도 빈틈이 생기면 5일에 역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소사실을 특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역할이거든요. 검찰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날짜를 더 좁혀줘야 된다. 그런데 검찰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김용부 원장 측에서 그리고 재판부와 함께 날짜를 최대한 좁혀보려고 노력 중인데 이 정도까지는 좁혀졌는데 그 이상은 지금 더 진척이 없어요. 그 이상은 진척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끝에서부터 유동규, 정민용, 이몽주, 남욱 이 네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 끝났고요. 돈 전달 과정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 유동규 씨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표현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같은 방에서 조사를 받았던 대질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사실혼 배우자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건강상의 애로사항을 호소를 해서 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사실혼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고요. 김만배라든지 정영학이라든지 예정돼 있는 증인을 앞당겨서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실혼 배우자 박모 씨는 아마 다음 달 말로 4월 말로 아마 미뤄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본인도 그렇고 유동규 씨도 그렇고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것 같은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돈을 받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김용에게 돈을 준다면서 들고 나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 말에도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증인신문은 아마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남욱이 증언한 2월 4일 2021년 2월 4일에 김용이 들고 나갔다는 쇼핑백 현대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걸 봤다. 심지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죠. 이렇게 쇼핑백이 있으면 끈을 들고 나가지 않고 이 위에를 말아서 이렇게 손으로 쥐고 나갔다. 옆구리에 끼고 나가거나 이거보다 한 두 달 앞선 시점인데도 옆구리에 끼고 나가거나 감추고 나간 게 아니고 손에 이렇게 손을 들여서 들고 나갔다. 심지어 왼손에 들고 나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했죠. 처음에는 현대백화점 쇼핑백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재명의 428억 김만배가 약정한 428억 중에 일부다. 라고까지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이게 쇼핑백이 좀 이상해요. 본인이 현대백화점 쇼핑백이라고 특정하는 이유는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이었다. 내가 자주 가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돈이 담겨 있었다. 왜? 정민용이 나한테 김용이 왜 온대? 라고 물어봤더니 돈 받으러 오겠죠?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줘봤기 때문에 척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게 설 연휴 일주일 전이었는데 쇼핑백을 들고 나가면 선물로 보이지 그게 돈으로 보이는 참 희귀한 눈을 가진 양반인데 어쨌든 이 쇼핑백의 실체가 뭐냐 현대백화점 쇼핑백이라고 했다가 현대백화점 쇼핑백 중에는 회색 꽃무늬를 가진 쇼핑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판 말미에 검사가 구출을 해줬죠. 그거 혹시 신세계백화점 쇼핑백 아니냐 그랬더니 남욱 씨가 굉장히 민망한 웃음을 껄껄껄 지으면서 방청객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보고 있는데 혼자 한참을 껄껄껄 웃으면서 맞아요. 내가 착각했어요. 헷갈렸어요. 라면서 신세계 쇼핑백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신세계 쇼핑백 중에 회색 꽃무늬 쇼핑백은 없습니다. 당시 2021년에 사용됐던 쇼핑백은 누런 재생용지를 쓴 쇼핑백이었고 그거를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혹시 사용된 쇼핑백이 있다면 이겁니다. 그 당시 쇼핑백 이렇게 체크무늬 잠체크가 있는 쇼핑백이 신세계백화점 쇼핑백이에요. 신세계백화점 쇼핑백이라는 얘기도 안 맞는다. 뭔가 본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손이 심지어 왼손에 들려있었다. 위에를 말아 쥐었다. 그 안에 든 것이 내가 딱 보니까 돈 같았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 쇼핑백에서 뭔가 덜컹거리는 겁니다. 회색 꽃무늬 쇼핑백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가장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제보를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겁니다. 보이시죠?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봉투입니다. 편지 봉투만 한 거. 이게 상품권 금액에 따라 봉투 색깔이 나뉘어요. 이거보다 더 회색도 있습니다.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무늬가 막 그려져 있잖아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봉투가 그나마 회색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봉투가 있다. 그러면 쇼핑백과 상품권 봉투를 헷갈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냐 도대체. 가설인데요. 아마도 만들어낸 진술이 아닐까. 그래서 뭔가 백화점 쇼핑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나마도 법정에서 오락가락 했지만 백화점 쇼핑백이라고 회색 꽃무늬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게 착각을 일으킨 거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상품권 봉투에 찍혀있는 무늬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다 보니 오바해서 쇼핑백 무늬가 회색 꽃무늬였다고 진술한 것 아니냐. 따라서 창작된 진술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이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어제 제보를 요청드렸더니 쇼핑백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시장실과 시장비서실에 CCTV 관련해서도 제보를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제보를 보내주고 계신데 시장실에 CCTV가 달려있던 그 당시 방송 보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CCTV가 없어요. 비서실에도 CCTV가 있긴 한데 그것이 방송에 촬영이 돼서 보도가 됐던 그 영상이 없어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뭔가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시장이 시장실 열어놓고 시장실 안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앞에 안내문까지 걸어놓을 정도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을 거란 말이죠. 사진도 좋고 영상도 좋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공판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일찍 끝났어요. 제가 며칠째 지금 서울의 객지에서 묻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오후는 좀 쉬는 시간이 좀 벌어져서 다행이고요.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공판이 있고 그 법정에 유동규 씨가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입니다. 그 공판 소식도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이 영상 하단에 들어가시면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